최초의 땅 여러분 저 이렐리아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복자론 저 이렐리아 하는 거 보고 싶으신 분 있으셨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캬 40대 이렐리아 퀸 근데 니들이 몰라서 그래 나 진짜 롤 하나도 모르던 잼병 시절에도 이렐리아로 저 승률 이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 그 기록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버스 타긴 물론 버스이긴 했지만 사일러스 상대로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 처음 시작은 뭘로 가야 될까? 시작을 처음으로 뭘로 가야 되나? 내 수준을 생각해보자 이걸로 가자 내 수준의 무슨 거식이야 이걸로 가자 예 진짜 놀랍지만 있습니다 누군가 플래시를 썼는데 누가 썼지? 내가 자 이렐리아 스킬 뭐뭐 찍는지 좀 볼게요 QEW OK 알겠습니다 QEW에 QWE로 섬마 OK 알겠습니다 어 사일러스 어디가지? OK 2를 찍으셨겠다 나이스 쪼라있는 거 쪼라있는 거 보소 2를 찍어가지고 아 아이코 아이코 이거 뭐야? 우리 팀이 갔는데 잘 피해 잘못 쉴 수 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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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스마트키 뭐냐? 에바다? 근데 쟤 왜 나한테 거시기 안해요? 쟤 왜 나한테 거시기 안하지? 쟤 왜 왜 이렇게 안호전적이야? 정글 올 때만 싸우고 싶은가봐 나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겨야되지 나 정복자 스탭 쌓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쟤는 왜 또 4레벨이야 근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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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왜이래 아니 이게 진짜 에바야 에바야 진짜로 뭐가 에바인지 알아? 얘들아? 아니 나 방금 이가 그래 아니 이게 왜 안되냐고 문화라고 그런거 하지마 어?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데 사실 맵 하나도 못보고 있음 아 쟤 왜 5레벨이야 아 쟤 왜 5레벨이야 아 나 5레벨 언제 돼 야 나 설마 다이브 당하는거 아니겠지? 야 이건 뭔데 아니 저거 뭐냐고 아 나도 드디어 5레벨 오케이 야 야 아니 왜 왜 왜 왜 야 이거 왜 안되냐고 그 시기가 위험핑 왜 안찍히냐고 진짜 열받네? 아니 위험핑 왜 안되냐고 이제서야 되네 와 열받네 아깐 내내 안되다가 이제서야 위험핑이 찍힌다고? 뭐야 이거 할거야? 아 아 나 미드라인 아 나 진짜 야 사일러스 어디서 여기서? 아 아 내 미드라인 아 오케이 다 박아 오케이 왜 아니 이거를 아니 이거를 어잉? 우리의 자일러스 6레벨이네 저 친구 왜 이렇게 할거야 허허 하우 캐아이 도디스 배에이 경험치만 먹게 해주세에이요 오 내꺼 먹고갔어 오케이 오게 오게 에이 에이 아니 사일러스도 엔간치 못한다 근데 보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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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이게 이가 이가 왜 왜 저따구로 되냐고 아니 이가 왜 저따구로 되는 거야 아 내 경험치 같이 공유하고 진짜 뭐하는 친구야 뭔데 아 뭐냐고 뭐냐고 뭐하냐고 어 아 니네 뭐하는데 와 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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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못해 이런 이런 거로는 못해 야 때려치워 때려치워 야 그래도 CS는 잘 먹는다 야 이렐리 하니까 누나만 행복하다면 오케이입니다 전 행복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 아까 그 궁 이상하게 쓴 거 인정합니다 쟤는 왜 또 카송 들어가 있어 근데 아 아 이거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으응 그러니까 저 정글러가 망치는 정글러에요 미드라인을 망치는 정글러 왓더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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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더팍 으두잉 띄어 어 거기 저 가장 왜 들어갔는데 뭘 보고 어 야 봤냐고 나 이런 여자야 어? 야 봤냐고 나야 봤어? 어때? 어떤데? 어떤데? 내 거시기에 어? 아잇 야발 내 칼챔 도전기 어떤데? 나 이런 여자야 그 정글로가 나 망친거 인정? 아니 내가 내가 이상하긴 한데 승리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이상하게 하기는 했는데 제가 승리한 이유가 있어요 이렐리아로 제가 승리했었습니다 한 게임 진짜 막 못했는데 승리해줬어요 제 쿠감신 하나 들고 있는데 자 해보 하 하 하 .. 아 나 이 장 터지는구나. 어떤데 시야 잡아주는 미드레이너. 어떤데? 이랄리 어떤데? 이랄리 어떤데?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I didn't believe you from the first time. You are the disgusting jungler. You are a disgusting jungler. You know what I'm saying? You are disgusting. You are disgusting. 되겠냐? 되나?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궁이 없었네. 아 궁이 없었네. 하아. 야 근데 이 게임 12분밖에 안된데. 왜 이렇게 피로도가 높냐. 아 빨리 썰에 치고 싶다. 아 왜 이렇게 피로도가 높아. 빨리 게임 꾸고 싶다. 저 힘들어요. 15 지지 합시다. 우리는 최초의 땅의 가슴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궁플 쓴 거 아무도 모르겠지? 아 모를거야. 쟤네 모를거야. They wouldn't know. They wouldn't know. They wouldn't know. 비켜봐. 비켜봐. 미니언아. 딱 보면은 이제 얘 되게 못하는 애거든. 내가 봐도. 근데 우리 팀이 더 못해. 문제는. 야 좀 때려마. 뭐 안돼? 아아. 근데 솔직히 내가 여기서 궁플이 있었다면? 그냥 15. 아니 근데 나는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얘들아? 나도 못하는데. 우리 팀 애들이 더 심각하게 못해. 내가 봤을 땐 나보다 더 못해 쟤네들이. 나보다 더 못해. 나보다 더 심각해. 레알로. 레알로. It's fact. It's a fun fact. You know what I'm saying? It's a fun fact. It's a fun fact. You know what I'm saying? It's a fun fact. 아나. 아니 저기요. 형님. 그 미니언을. 미니언을. 미니언을 주셔야. 제가 그걸 타고 가는데. 다 먹어버리시면. 혹시 이렐리아가. 무슨 챔피언인지. 아시나요? 아크샨 형님? 아니 야. 미니언을 다 먹어버리면. 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니. 아니. 이 사람. 미니언을. 내 미니언을. 지가 다 먹어버리는데.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아크샨은. 나보다 더 루루 못해요. 시에서도 나보다 더 좋네. You bad. You're just so bad. You know what I'm saying? 그리고. 난 확실한 거 알아버렸어요. 사일러스도 진짜 나보다. 진짜 못해. 사일러스도 나보다 못해. 사일러스도 나보다. 개못한데. 아니. 아니. 사일러스. 아니. 사일러스 나보다. 못하진 않아. 근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저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나댄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나대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타이밍에 나대서. 저는. 데즈가 많고. 약간 게임을 망치거든요. 그니까. 내가 궁프를 아껴놨었다면. 인정? 아니. 근데 이거 Q. 왜 삑살이 나는데. 진짜로. 내 가장 큰 단점.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서고. 나서야 할 때 안 나선다. 뭐. 이 정도? 아니. 근데 이 W. E가 왜 이래 여러분. 나 진짜. 나 너무 답답해. E가. E가. 왜 졌다던데. 응. 응. 관심 없어. 그러든 말든. 아른킥. 이래려야. 뭐야. 저 사람 누굽니까? 저 사람 누굽니까? 응. 그 큰 사람은 여기가 왔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가 왔다. 알겠어요? 그 큰 사람. 그 큰 사람. 일라오이가. 일라오이가 여기가 왔다. 그래서 그냥 여기가 왔다. 그리고 일라오이 지금 그거 먹고 있나 봐? 전령 먹고 있나 봐. 아니. 일라오이는 여기가 왔다. 그래서 그냥 여기만 왔다. 왓이... 이. 알겠어? 저. 들어봐. 이렇게. 일라오이가 여기에서 먹고 있다고. 야 나 왜 궁플 안 나갔었는데 방금? 나 궁플 왜 안 나갔어? 나 궁플 왜 안 나갔냐?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아 야발 야발 내가 너무 집을 안 갔다? 혜신작쇼 혜신작쇼말고 그거 가야될거 같은데? 가시가부 가시가부 가야될거 같은데? 가시가부 갈래 뚜두루 쳐맞을게 분명하기 때문에 가시가부을 갈래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오니아이오니 나를 다시 당했습니다 저 더블킬 저기 전자는 지배하고 있습니다 흠 야 그래도 내가 사일로브스보다 성장 더 잘했어 인성? CS 잘 먹고 템 잘 나왔어 아 역시 CS를 잘 먹는게 이렇게 중요한건가? 레벨도도 높아! 사일러스보다 근데 내가 궁이... 아 진짜... 에이 정말... 아니 서렌 좀 쳐줘 얘들아! 답 없어어! 이거 녹톤이 불 끄면 그냥 다 썰리네! 세발 서렌 좀! 목요일 밤에 기분 좋게 롤 하고 싶어! 너희들이랑은 이제 끝이야! 아 나 진짜... 나보다 성장 딸린 애들 조용히 해! 나보다 성장 딸린 애들 조용히 해! 아이씨 나보다 성장 딸리면서 입 털고 있네? 진짜... 이제 그냥 묵묵히 그냥 라인만 밀게요! 전 이제 모릅니다!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친구들하고 상종 안 할래요! 겸상 안 하겠습니다! 몰라요! 그냥 밀고 죽을게요! 어차피 오데스? 이제 한 번 더 죽어봤자 뭐 255원? 뭐 이렇게 밖에 안 줘요! 저... 내가 없으니까 한타 이기는 건 뭔데? 내가 없으니까 한타 이기는 건 뭔데? 내가 없으니까 한타 이기는 건 뭔데? 설마 이 판도 이기나? 나의 이렐리아 승률 100%가 되겠구만 크 이 판도 이기면 진짜 나는 이렐리아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뭐 이런 건가? KDA는 일정대지만 이렐리아를 하면 이긴다? 이거 뭔미? 계속 사이 도망가지 계속 사이 도망가지 I'll just go side and side and side I'm a tanker! You see? 가시갑옷! You know what I'm saying? I go to 가시갑옷! What? I go by 가시갑옷! And what? Are you going to... Wow! You just... Whatever.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What the hell? 이거는... 하하... 드디어 사미라가 정신을 차리고 성장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나봅니다. 아이영 사미라가 사이드 미네요 이제 무작 그냥 사이듬이네요 그래 니네가 막아 니네가 막을래? 어? 어? 이겨줄수 이겠니? 오케이 3이라 빠지니까 저도 빠지겠습니다 오케이 바로는 이기는 한데 I don't believe any of you 가시가 보기 나오기는 해서 그 다음엔 뭘 가야될까 계속 사이드만 가야지 라인을 계속 밀어두면 게임이 끝나지는 않아 제압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하이 그 다음엔 다행히 이 이 오 왓지 근데 왜 나 궁풀이 안 돼 진짜로 안 가나? 안 되나? 야 근데 왜 나 궁풀이 안 되냐 이거 다시 스마트키로 바꿔야겠다 신성한 파괴자 가라고요? 죽음의 무더 말고? 죽음의 무더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중무구려요? 아 심파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침략사에게 예언자 와두를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일단 15킬을 먹기는 해서 우리 나필이가 아 제발 살아라 나필이야 그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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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리리이집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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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기가 더 달라지지 나보다 레벨도 나서네 이거 야 나 가시 가본 있는 여자야 어디서 가물고 있어 나 가시 가본 있어 아 저거는 모르겠다 네 어 가야되나 나비리 근데 내가 궁이 없는데 내가 궁이 없어 얘들아 근데 문제는 오게 오게 여기 가자 뭐야 뭐야 뭐 야 우리 둘이서 되냐? 우리 둘이서 되나? 도대체 모탈을 다하게 했으면 안 될 거 같은데 안 될 거 같은데 일단 녹턴이 없어서 하고는 있는데 나피리가 안 올 줄은 몰랐어 그리고 이렇게 변수가 있을 줄은 몰랐어 나피리가 안 올 줄은 몰랐어 나피리 is so bad he is so bad 죽기 전까지 사이드만 죽기 전까지 사이드만 제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막아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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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피리가 메인이긴 해 솔직히 우리 우리 근데 사미라 죽었으니까 괜찮을거야 와우 야 나 가시가분 있는 여자야 까불고 있어 으잉 아니 근데 저기 거시기 뭐야 실드 있는거에다가 궁 쓴거는 제가 미안합니다 그거는 제가 숙련도 이슈 이러면서 아 그건 제가 저의 숙련도 이슈 아 저 설마 또 이기나요 이렐리아? 아 나 진짜 이렐리아만 하면 이겨 뭔데 왜 이기는데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야 궁풀이 아 나 궁이 없었네 아 나 궁이 없었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나 궁이 있는줄 알고 궁풀할 궁 아니 숙련도 이슈 인정? 야 이거 이금 근데 중루 가는게 낫지않나 이건 중루 가야지 인정? 이거는 중루 갈게요 흠 흠은 뭔 또 흠이야 야 나 이래도 이긴다니까 이렐리아 하면은 어? KDA 1점 떼여도 이긴다고 나는 사코모는 수호천사라고? 알아서 알겠습니다 아 너희들 내가 멋지게 막 이렐리아으로 하고싶은 하는거 보고싶잖아 언젠가는 보여줄게 언젠가는 내가 보여줄게 나 이제는 궁 있으니까 이거 밀게요 뭐야 다 어디갔어 적팀 어 뭐야 존야 누르기 전에 죽었는데 존야 누르기 전에 죽어버리는데? 2,551 딜이 들어오는거 말이야 방구야 오우 와우 오케이 수호천사 뺐다 아크샷 뭐하냐 야 이거이거이거 위험할수도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오케이 3위를 잡았으면 됐어 근데 나이스 오게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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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기네 그럼 난 이긴다니까 이긴다고 나는 이릴리야만 하면 이겨 왠지는 모르겠는데 야 풍악을 올려라 개같이 못해도 이상하게 이릴리야만 하면 이겨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운영으로 이긴다는거요 에? 제 딜량이 한없이 초다하지만 제가 운영으로 탑 밀고 바텀 밀고 제가 에? 미드에 합류해서 한타 이겨주고 에? 바론콜 해가지고 제가 바론 먹자 해가지고 억대기 밀고 에? 이 저의 운영으로 저의 운영도 이기는 데 한몫을 했다 인정?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아니 아니 여러분들 복귀를 해보세요 부모님이랑 다음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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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